두 개씩 나오니까 전체데미지! 오케이 아, 피 좀 채워야 쓰겄다 야, 거머리 가서 물어 그렇지, 니, 니 시간이다 이제 애들 바보 같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네 응, 다 먹어, 다 먹어 맛있게 먹어 아, 돈 쓸 데 없나? 돈 써야 되는데 좀 미쳤나, 저거 왜 저래, 저거 후 Dracula 버섯 생긴어, 버섯 어허어어, 이거 참 가라고 하는거지, 말라고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아우 모르겼네 크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크흠흐으으응 아이고 기분할.. 야 아예 막혀버렸네 아 옆으로 가도 안돼 저거 이상해 저거 어떻게 가야되나 저거? 다 먹자고? 뭐 그러지 뭐 나우스 앗 아 아니 수혈하지 말자 피지막히자구 흠 폭으로 터트리면 도- 아 아는데 아 폭으로 터트리면 동전 들어가? 아 그래? 다시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잖아 동전이 나오잖아 오히려 아 잠깐만 소름돋는데 갑자기? 봐봐 수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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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이지 이거는 창조경제야 3원 넣고 3원 넣고 폭탄을 터트리면 2원이 4원 되서 나오잖아 그치? 폭탄이 들어간다는게 그러네 하긴 폭탄이 들어가네 그 생각 못했네 어쨌든 뭐 이거까진 알겠는데 그 다음 저기서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나? 지금 가면 맞는다니까? 지금인데 아 맞.. 흠 흠 흠 흠 지금 가면 맞아 흠 흠 흠 흠 어쨌든 가시가 내려갔을때 가야되네 가시가 내려갔을때 반대쪽에서 온다니까 안 맞아? 안 맞아?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러봐 흠 흠 아잇 지금 파리가 막아준건가? 아니면 안맞는건가? 일단 봐야될거같애 흠 거머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달려두는 스타일 좋아 아아 이런 아 내 검은하트 아이 검은하트 다 잃어버렸네 필요없어 어차피 다 깎아먹을텐데 뭐 어 스티그마 좋아 아 지금 타이밍 스티그마 아주 좋죠 막달래나? 잠금해제 더 탱크 챌린저 뭐냐 챌린저 엄청 라켓이 많이 됐네 이거 뭐냐 가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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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근데 거머리가 좀 애가 눈깔이 없어서 그런가 좀 멍청하다 예 야 좀 제대로 해봐 야 거기 어 여기 옆에 있잖아 옆에 나tro 애 왜이래 곱창이 followed 왜왜 쟤래 어허이 참 아 내가 잡는다 내가 잡을래 아이씨 니가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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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그렇지 잘했어 이거는 뭐 애들은 거머리와 뽁 딜 아 나 피가 도리어 차네 아이씨 좋지 않아 매우 좋지 않아 가만 있어봐 얘랑 같이 하면 이거 무한이네 근데 뭐 거머리가 잘 조절을 하겠지만은 그쵸? 얘랑 같이 하면 건 무한이에요 또 태어나고? 또 피우파고? 또 태어나고 또 피우파고? 또? 또 무한하고? 이거 전장에서도 됐었긴 했는데 뱀파이어로 이거 할 수 있거든 또 태어나고? 또 무한하고? 또 죽이고? 또 무한하고? 야 죽여 죽여 그만 죽여줘 그만 죽여줘 불쌍해 거머리가 나쁜애 나쁜애 그래 봐줘야지 거머리가 자비가 없네 난 역시 쉴드가 없어야돼 쉴드가 있으면 컨트롤이 개 꾸져져 이건 버그라기보다는 약간 뭐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이구 이건 뭐 아이 돈 좀 쓰 와 이건 뭐죠? 나 안먹을래? 그냥 귀찮은데? 예 저거 못하러 먹어요 뭐야 어허 이거 참 난감하다 난감해 그냥 죽이자 그냥 죽이자 돈 많아서 뭐하냐 머니파워나오면 지금 쩔지 머니파워나오면은 하드캐리지 하드캐리 쿠탄? 아니 저거 뭐야 아이템중에 그게 없어졌네 바마키 그죠? 바마키가 없어졌어 뭐야 어 쉣 어우C 비밀방 비밀방 찾아가야되고 와 연쇄폭발 는 한마리밖에 안죽은 개손 파리쉴드를 하나 더해야될거 같애 그쵸? 이거 근데 사심망토 이거 역할이 뭐냐 확률은 뭐 이중에 하나 있겠지 뭐 예 딱 그런거 아니겠어요 예 터트리다 보면은 하나 나오는거야 원래 그냥 그냥 검은하트 세개? 끝이야 그게 검은하트 세개 먹는건 나도 알아 검은 로자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아 진짜 또 두개씩 다 나왔어 아아 얘네 뭐 주는지 궁금하다 오? 아 뭐야 아이 괜찮아 뭐 스팀셀 야 이거 주네 야 이거 템 주네 템 템을 살게 없네 어? 뭐 뭐 먹어줄까 그냥? 야 세일 필요없어 왜냐 난 상점채 산다니까 여러분들 백화점가서 뭐 상품권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백화점을 그냥 통째로 사면 돼 뭐 걱정이야 백화점을 그냥 통째로 사면 되지 어허 이거 저기 갈대도 없고 보스나 깨야겠네 보스 깨러 가자구 그래 만수르급은 돼야지 자 보스 깨러 갑시다 어 잠시만요 아이씨 존실하네 나왔어 염소 머리 한 번 믿어봅시다 어? 염소 머리 확률이 뭐 얼마나 되는지 하리게이드 아리게이드 아하이 이 자식 진짜 싫어 아우 얘 정말 짜증나네 딜 잘 넣으시네 아하이 그만 하라니까 마무리 야 무조건 열리네 왜 그 스테이지만 백퍼가 아닌데 야 이거 뭐 그냥 무조건 열리는데 흠 어디 보자 아 뭐 나 계약해주지 뭐 에 어차피 뭐 이게 악마야 나는 크람부스! 아 크람부스 락헤드 된다 이 모자가 백퍼네 모자가 완전 백퍼네 악마방 무조건 열리는 사기템이야 사기템 1급을 내가 아직 안받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이런데 꼭다리에 있을까 아니냐 저 우측이네 저기 보스방 옆에 보스방 옆에 방 있죠 거기 있어 거기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어어 굿! 예 피 없었는데 잘됐다 넘어가지 뭐 어어 아하이 참 보온이라는건 다 부질없는 짓이거늘 야 필요없어 안먹어 형이 그지냐? 그런거 먹게? 얘네들이 뭘 모르네 어휴 꺽 꺽이는게 안되냐 이거 어허 얘네 이거 저거 겁나 짜증나는데 이거 전체데미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쉴드를 너무 막 썼어 아 아 그래 내가 잡아야겠다 아 졸래 짜증난다 이거 아 이거 잡는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 짜증나 이거 아 아 아 아 야 거머리에 붙어봐 거머리가 애들 사냥할 줄을 모르네 아 퐁 퐁 퐁 얘가 지형진무를 통과하는건 아니네 보니까 그죠? 날라다니는게 아니라 하여간 거머리니까 뭐 그렇겠지만 퐁 막혀있으면 못가는게 있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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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머리 진짜 귀엽다 흐흐흠흠 흐흠흔 거머리 졸귀 터져라! 폭발은 예술이지 피관리 좀 해야겠다 왜 안터져 빨콩이인데 데미지가 피관리 좀 해야겠다 기압하네 아 날아다니는게 필요해 악마낼개가 아하아아아 난리 났죠? 게임 터졌죠? 나 피좀 채워줘 야 거머리 맞겄다 야 거머리 맞겄다 야 거머리 머리야 머리 왜이러니 머리야 정신차려 야 배불러서 그런가 얘? 거머리 맞겄네 과식하셔서 그랬네 거머리 해탈 야 그르네 내가 돈에 대해서 해탈했듯이 얘도 이제 피에 대해서 해탈한거야 아 내가 피를 빨면 쟤는 얼마나 아플까 피를 먹어서 못하냐 원래 이 나조차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법이신건데 그죠? 해탈했어 피 안먹어 어 언제 그랬냐는듯이 쟤 또 왜저러냐 하하하하 어우 야 개극 디르시는데 거머리 개극 디르시는데 네 먹는걸로 날아다녀야 저건 먹으니까 다행이다 악마방 무조건 열리죠 야 이거 피관리만 좀 잘하면은 이거 엄마 발은 일단 뭐 무리없이 깰 것 같고 아 나 얘 진짜 싫어 이거 어떻게 피하냐 저거 저거 어떻게 피해 쪼금쪼금씩 오른쪽 움직여야겠네 쪼금쪼금씩 중앙탄에 안맞게 흠흠 아싸 상점 아 아시죠 여러분 예 흠흠 좋았어 뭐 울어 자꾸 일로와 야 이거 무한 피고피 보급이네 이거 얘도 마찬가지네 아 극딜 좋아 어우 야 거머리 괜찮은데? 야 타 야 뭐야 와 쉽게봐라 이거 논타겟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잡네 저거 어허어 이건 뭐죠? 엑스트라 카드룸? 엠프레스 카드 오케이 다 파주는거지 뭐 에이 아이 뭐 까질거 뭐 야 뭐 기부 기부 필요없냐? 기부 기부 필요없냐고 기부 아이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기부 필요없냐고 이 새끼야 카드 카드 두장씩 소지하는거야 이거? 야 유 유형인데 이거 완전 어? 난 엠프레스 카드를 공격표시로 놓고 터넬 마치겠다 썬 카드를 수비로 놓는거지 수천 년 야 일루와 일루왔로 야 이거 잡으라고 이거 왜 이러냐 인공지능은 개발을 안했나봐 핫핫핫핰 아핳 erw wings 아, 조용히 어! 맘스컨택트! 개사기 아이템이 나오다니 맘스컨택트 나왔구요 게임 터지는 부분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좀 봐야 되긴 해 와아! 하, 좋구요 아, 데미지가 안 나와 데미지가 안 나와 데미지가 데미지가 모자라 그나마 브라더 무비 있어서 다행이다 브라더 무비까지 없었으면 노딜, 노딜 빨콩은 빨콩인데 데미지가 거의 안 나오네 아, 나 폭탄이 없네 근데 나 폭탄이 없어, 폭탄이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책방?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서반밤! 쿡뿅! 매직 머슈룸! 쿡뿅! 캬 지리구요 야, 이제 수역이 필요하냐? 어? 여러분들 수역이 필요해? 의문이 좀 든다 음 아나키스트 쿡뿅을 들까? 아니면은 원제의 책 들까? 필요해? 아, 아, 칠책으로 저걸로 저거나 하긴 이걸로 폭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부가 안되면 의미가 없어 음, 맞아 맞아 기부가 안되면 의미가 없어 아, 뭐죠? 야, 원제의 책 필요 없겠는데? 음? 이게 뭐지? 집? 쭉? 이거 뭐야 야 이게 탄 탄 채공시간 야, 못버리잖아 근데 템! 아아! 너 개 아이, 도네이션 이거 미쳤나 이거 왜이래 왜 기부를 안받을라 그러지? 아, 잠깐만 근데 설마 동전도 두개씩 나오나? 아하 이 수... 수열기 동전도 두개씩 나와 일났네 흠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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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참 참 나 그것도 못 버티냐 역시 내 이 자금력을 도저히 버티, 버틸 수가 없구만 응? 버티지를 못해 흠 수열기의 거머리는 완전 진짜 도합비타 아, 돈 언제 쓰지?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내 동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자아아유 보티뿅 쏘우우우우우issible 서,... 어... 서... 서... 아, 폭탄이 없어 근데, 폭탄이 폭탄이 안 나온다 폭탄이 나와야 되는데 마피 나중에 먹어 어차피 뭐 따라먹어 채울디 있는데 히 안 달아 어차피 나 똥, 똥모자 먹지 않았나? 똥모자 먹었잖아 나 파리에는 나한테 딜을 줄 수가 없어 어우야 이거 독일산인가봐 어? 야 메이드 인 저먼인데 이거? 어우 불공국구서 아 이거 완전 러시아급으로 갈뻔했다 지금 방금 이상하다 돈이 왜 왜 안 줄었지 왜 돈이 돈이 뭐 줄어야지 뭐 뭐 하지 이거 어허 이거 참 특별 대우인가 아 이거 왜 바닥에 왜 돈이 깔려있어 이거 어 갖다 버리라고 해야겠다 이거 돈이 안 줄어 에헤이 참 누가 먹는다고 아 나 이거 꺾이는 거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이 게임 말아먹으면 꺾이는 거 땜에 말아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야 뭐야 나 비밀방 갔나? 안 갔죠 아직 이거 이번 방은 어디있네 이거 이번 방은 어디있네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 Q? 어 버리긴 버렸는데 카드가 써졌어 아 아깝다 엠프레스인데 어떻게 버리는 거야 컨트롤 컨트롤 누르도 안 되잖아 컨트롤 컨트롤 누르니까 안 되니까 내 Q를 누른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고 있으라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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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누르고 있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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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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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특탄이 없네 아 비밀방 어딨지 이거? 아이씨 아이씨 바리아스 다 썼네이 어허 이거참 흠흠 넘어가겠다 본맛만 얼음 얼음 이게 뭐야 어떻게 돼? 음 음 사실 세상에서 제일 강한건 말뚝디야 말뚝디 펜타그램 악무방이 열렸고요 아 저 먹으면 안 돼 브림소는 오바인 것 같애 그런가? 쓰읍 하하 흠흠 혈사포 일단 해볼까? 먹어볼까? 어이씨 소리는 지리네 소린 소리는 지리네 근데 벌써 굵기가 야 굵기가 장난 아닌데 이거? 벌써 벌써 굵기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 소리 돼지고요 넘어가자 아 꺾이는거! 아 늦었어 쎄 쎄 쎄 어 뭐야 이거 이거 뭐냐? 이봐라 이거 님들하고 나는 방송 시간 차이가 있는데 뭘 뭘 뭘 늦어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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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는게 생겨가지고 괜찮아 아주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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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푼 내가, 내가, 충전, 충전기도 사지 않았나? 뭐야 이거 인페스테이션 사자, 샤드아 감염까지 되는 거, 잠깐만 이거, 그, 그건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거미 나오는 거잖아! 잡몹정리! 지리네 잡몹정리 아, 이런 이씨 이거 뭐더라? 커버트 유어 소울? 소울을 뭘로 바꿔주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 템 뭐야 이거? 소울을 하트로 바꿔주는 거야? 소울 두 개를 하트로? 음... 나쁘지 않은데? 근데 뭐 소울이, 지금 소울아트가 없으니까 전보 부풀 의미가 없겠다, 저거는 아, 이거 카드 궁금한데? 아, 저 못먹네, 저 카드? 아이씨 헐! 야, 이거, 이거 마비까지 걸려! 야! 아이씨 이빌업 어, 크람푸스! 야, 이 게임 끝났는데, 이거? 야, 이거 게임 끝났는데? 이거 뭔데? 크람푸스 레이지? 이거 뭐야? 이거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이것도 개쎄? 알았어, 알았어. 내 방향 설사 혈사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 오케이. 게임, 이거 폭발하겠는데? 어, 게임 거의 사실사실 폭발했어. 나머지 방 돌아야죠. 내가 이래서 이게 게임 적응되면, 이게 게임 끝난다니까. 아, 예. 게임은 적응하자면, 그게 끝이야. 아, 이런 씨. 컨트롤은 아직은 안 좋지만은. 써볼까? 이거 뭐냐, 이거. 아! 개좋다, 이거. 범위, 범위딜 쩌네, 이거. 범위딜. 어? 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야, 과충전이야, 이거. 야, 오버 충전은 뭐지? 근데? 애들한테 쳐맞으면 저긴가? 칸굴이냐?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거 오버 파워야? 이거 너무 쎄! 아이 짜증나게 하네 고양이 꼴이 나왔구요 열쇠 많으니까 아 이런 어 피피좀 먹고 와야겠다 피를 채울만한데가 어디에있나아 이 꺾이는게 지린다 꺾이는거 음 어헤이 이거 쉴드가 넘쳐나겠구만 쉴드가 넘쳐나겠스 아 네 아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라라라라라라라 아아 게임 터졌네 이거